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린 거야? 시선을 모으는 샤이니의 민호!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 불꽃같은 승부욕과 불꽃보다 빛나는 외모 대한민국 여성들의 안구를 정화시킨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한 남자가 바로 최민호! 180이 넘는 펀치란 키에 통통한 근육 쩌어는 비유된 수트가 제격 그러나 민호의 길은 수트만큼과 잘 어울리는 옷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교복! 민호의 교복 스타일은 반듯 정화! 교복마저 완전히 소화하는 그는 평소에도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했는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학교에 꼬박 꼬박 잘 다니던 민호 그래서인지 출퇴근길의 리허설 현장에서도 교복 차림을 종종 놓치라니 누나들은 그저 감사할 따름! 그럼 여기서 다시는 볼 수 없을 민호표 전설의 교복 리허설을 보고 가자 열혈 팬이 찍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민호의 교복 리허설! 피곤해서 추우는 모습까지도 모델보스 장렬하니 너무 감동했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는 이렇게 태어난 민호에게 민호야 고맙다!